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지옥에서 아무리 퍼즐을 맞춰봐. 안 맞아? 백궁 가봐야 퍼즐이 보여. 내가 내가 요래서 요렇게 요런 길을 걸어왔구나. 아 이 천국 오는 길이 너무 시험이 많구나. 백궁에 도착해보면 지난날에 왜 내가 부도가 났는지 왜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돈을 없애고 헛고생을 했는지 이 퍼즐이 딱 백궁으로 오는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속에서 그 사람이 그 고생을 할 때는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 내가 까딱했으면 안티가 돼가지고 이 퍼즐을 모르고 중간에 이탈할 뻔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퍼즐을 맞추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탈하지 아니하게. 알겠죠? 제가 태어나서 지구에 온 것도 이런 퍼즐이 있어요. 1차 대전 퍼즐, 2차 대전 퍼즐, 6.25 그럴 때 내가 오죠? 이게 다 퍼즐이 나중에 맞아들어갑니다. 내 출생도 그 퍼즐의 하나야. 인류 구원의 퍼즐의 하나라 이 말이에요. 돈 문제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백궁에서 퍼즐을 맞춰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주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론이 나설 때 지난 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백궁에 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아리송해. 그런데 백궁에 가고 나면 아하 내가 그때 암이 안 걸렸으면 과연 하늘궁을 갔을까? 아 그때 내가 이혼을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과연 하늘궁을 갔을까? 내가 다단계에서 큰 돈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내가 하늘궁을 갔을까? 내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과연 하늘궁을 갔을까? 내 사업이 몽땅 망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하늘궁을 가서 이 지금 백궁에 도착했을까? 오늘 백궁에 도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코바까지 가는데 한 번도 모스코바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모스코바를 계속 가고 있는데 일주일 반이 걸려. 그러니까 8일이 걸려요. 그럼 8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서 모스코바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고 그 모스코바 지도를 보고 아무리 누가 설명해줘도 관심이 없어. 가보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모스코바에 대한 무슨 정보, 과학 전부. 이 사람한테 들으면 모스코바 안 가본 사람 말이 더 그럴 듯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모스코바에 가봤던 사람은 모스코바를 별로 자랑할 게 없어. 그냥 모스코바는 모스코바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이 모스코바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겠죠? 기차 안에서 그걸 들으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믿을 수가 있나? 그런데 거기서 기차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모스코바에서 온 허경영이야. 그 사람은 별 말이 없어. 그냥. 그죠? 재밌는 강의 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모스코바에 그 문제점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백궁에 도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내가 그때 암이 안 걸렸어요. 과연 내가 이 천국에 왔을까? 잘나간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 자존심이나 건드리고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까불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술집이나 꽤 차고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면서 잘났다고 뽐내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갔겠지. 내가 참 부동산하기 잘했어. 이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이 천국 오는 길이 너무 시험이 많구나. 아 그때 내가 정말 잘나갔으면 내가 오늘 이곳을 어떻게 왔을까? 내가 그 돈 떼인 거 그 사람 돈 잡으러 다니다가 하늘공까지 갔던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퍼즐이 백궁 가야 맞춰지는 거야. 가기 전까지는 어머 대통령 된다고 사이콘 같은 소리를 듣고 뛰어다니면서 돈 몇 천만 원 날리고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그 사람 알고 보니까 하늘공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게 오히려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백궁에 왔네. 아 그래 안 그래. 그때는 말이야 이사 갈 곳도 없고 몽땅 말고 남편은 내가 병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너도 맞고 막 그랬는데 야 그거 본던 찾으려고 하늘공 갔다가 보니까 이게 백궁까지 오게 됐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행이 연속된 퍼즐을 쫙 맞춰보면은 그게 백궁 가는 코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퍼즐 맞출 자격이 없는 거야. 맞아 맞아. 백궁에 도착해 보면 지난 날에 왜 내가 부도가 났는지 왜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그 돈을 없애고 헛고생활을 했는지 이 퍼즐이 딱 백궁으로 오는데 맞춰져 있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퍼즐을 그때그때 맞추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맞아 들어가나? 안 맞아 들어가요. 어떤 남자애가 철학을 전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기사대기 맞고 철학을 포기하고 의대를 다녔어. 의사가 됐어요. 너 인마 철학을 공부해서 네가 뭐 하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소크라테스냐? 이래가지고 철학을 공부 못하고 뭘 했어요? 의학을 해가. 의사가 된 거야. 의사가 됐는데 자기 누나가 시집가서 잘 사는데 애를 못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아슬아슬하게 50이 다 된 여자가 애를 낳았어. 낳았는데 임신 8개월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암이 걸리는 거야. 아랫두리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통증이 오고 매일 잠을 못 자고 애는 8개월이 돼가는데 너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서 엑셀이 찍어보니까 암이 10cm짜리가 척추에 자라고 있는 거야. 신경을 막 들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몰핀 주사약을 의사가 처방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애를 8개월이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몇 달을 참은 거야. 참으니까 그게 지옥이지.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한테 전화했어. 얘 나 죽겠다. 너 의사잖아. 내 좀 고쳐줘. 대학병원 가니까 몰핀도 안 놔주고 임신했다고 그냥 아픈 거 참으래.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남동생이 누나한테 가보니까 이게 지옥이야. 누나가 얼마나 다리 통증이 심한지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쪽이 무너지는 거야. 척추에 암이 있으니까. 배 속에는 애가 있어. 이걸 하자니 이게 죽고 이걸 살리자니 내가 죽는 거야. 이 사투를 지켜보고 해서 야 내가 철학과 갈 걸 잘했지. 이거 누나 고치지도 못하고 내가 이 뭐야. 그날은 그래요. 누나 비명 지는데 몰핀을 할 수도 없고. 달래 줄 조건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누나를 고치는 거야 이거. 뭐 의사는 의사인데. 그냥 그래요. 치료하면 누나 애가 병신되고. 뭐 이거 어떡해. 이러다가 애를 너무 심하니까 애를 빼가지고 인큐베터에다 넣고 수술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죽어. 그 애가 인큐베터 있는 동안에 그 엄만에 죽는데 죽으니까 그 남동생이 피로서 철학자가 된 거야. 철학 쪽으로 돌아가버렸어. 의사 포기해버렸어. 의사 병원에서 그냥 사편하고 의사 안 해버리고 철학을 공부하게. 이 인생이 이게 뭐냐. 우리 누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 누나 이렇게 죽다니. 애는 놔두고 누나 죽어버렸어. 이 뭐가 이런 인생이 있느냐. 이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철학 교수가 돼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퍼즐이 맞지 않으리. 자기 퍼즐이. 무슨 이해가죠. 내가 우리 누나 때문에 내가 이제 평화로운 교수가 됐구나. 맨날 환자 수술을 하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냥 맨날 자다 와도 응급환자 뛰쳐나가고. 어머 이건 인생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기 아버지는 너희 의사가 되라 했지만 이 사람은 누나가 왜 암이 걸렸으며 누나가 왜 자기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갔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철학자 되라 소리. 철학 교수 되라 소리야. 누나 때문에 자기 전공을 찾아간 거야.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철학과 입학해가 공부해서 의사 포기해버려. 이제 이해가죠. 이렇게 퍼즐은 말이야. 마지막에 끝에 가서 맞춰봐야 이게 우리 누나가 나를 위해서 죽어갔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는 철학자로서 우리 누나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훌륭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겠죠. 그러니까 고생 속에서 그 사람이 그 고생을 할 때는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국에 가면은. 어머 그 신인을 만날 것이고 신인 앞에서 퍼즐이 쫙 맞춰져 버려. 내가 까딱했으면 안티가 돼가지고 이 퍼즐을 모르고 중간에 이탈할 뻔했구나. 내가 진짜 위험했구나. 그때 옆에서 허경용 나쁜놈이야 이럴 때. 그때 넘어갔으면 이 백국의 천국에 내가 못할 것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퍼즐은 언제 맞춰야 된다고? 언제 맞춰야 돼요? 백국 가봐야 퍼즐이 보여. 야 내가 내가 요래서 요렇게 요런 길을 걸어왔구나. 그때 내가 소변보러 한 번만 어디에 들어가 버려도 허경용을 못 만났을 거야. 그때 내가 국회원만 안 나가서도 허경용을 못 만났을 거야. 내가 그 병신짓을 했는데 거기에 나를 백국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돼 있어.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의 돈을 몽땅 떼 먹어 버리고 내가 망해하지 않았다면 허경용을 못 만나서는 거야. 문제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공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 무슨 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퍼즐을 맞추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탈하지 않게. 알겠죠? 제가 태어나서 지구에 온 것도 이런 퍼즐이 있어요. 알겠죠? 1차 대전 퍼즐 2차 대전 퍼즐 6.25 그럴 때 내가 오죠? 이게 다 퍼즐이 나중에 맞아들어갑니다. 알겠죠? 내 출생도 그 퍼즐의 하나야. 인류 구원의 퍼즐의 하나라 이 말이야. 알겠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지옥에서 아무리 퍼즐을 맞춰봐. 안 맞아? 더 좋은 게 있어. 더 즐거운 게 있고 더 엔조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더 달콤한 게 있어. 알겠죠? 그러나 그것은 동물로 가는 길이야. 돼지로 뱀으로 태어나는 길이야. 알겠죠? 내 생일날 하늘궁에 온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한대의 복이 있어라. 이 퍼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퍼즐도 나중에 백봉에 가면은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었던가. 이 퍼즐이 답이 나와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고 돈 문제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백봉에서 퍼즐을 맞춰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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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